봄투데이 햇빛의 아이폰5 미네랄바복스 윈도우 버전 가죽케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물리만지 젤패드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고요. 품질 보증서가 같이 함께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해보시면 하얀색 천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바이올렛 색상이고요. 제품 안쪽에 보시면 이탈리아 베지터블 가죽협회의 인증서가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핸드폰을 끼워넣는 곳은 가죽과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있는데요. 핸드폰을 끼우실 때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옆으로 살짝 밀어넣어주시면 됩니다. 제품 안쪽까지 끝까지 밀어넣어주시고요. 남아있는 가죽은 옆으로 살짝 말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가죽 부분이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옆면에는 카드 수납공간이 3군데 있는데요. 카드를 수납해주시면 되고요. 옆쪽에는 지폐 수납공간이 있어서 지파를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안감은 스웨이드로 처리가 되어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제품 겉면은 미네럴복스의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엠보 무늬가 특징이고요. 오일 함무가 많아서 사용할수록 멋스러운 비킹샴이 묻어난다고 합니다. 한정수량만 제작되는 수지 제작 케이스고요. 옆에를 보시면 두께가 약 1.8mm로 가죽 두께를 그대로 살려 제품 보호가 탁월한 제품이고요.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인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